흔들어라 흔들어라 버티지 말고 6번맷 1번 경기 김기범 정동희 선수입니다 오른손 어디 가야 돼 품풀어 일어나 일어나요 넘어가 넘어가 괜찮아요 무릎 오른쪽으로 딸려가지 말고 니가 흔들어 오른손 빼 오른손 빼 흔들어라 니가 먼저 흔들어라 3분이 죽어 계속 흔들어 아래로 죽여야지 아래로 상대가 팍 넘어가는 거 조심하세요 기스턴 기스턴 잡아야죠 3분 남았다 3분 3분 남았어요 키 다시 잡아 키 더 깊숙이 잡아야 돼 왼손으로 잡고 잡아라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다리 바로 죽여야죠 오른손이 거기만 해 오른손 훅부터 부세요 훅부터 같이 풀어 또 풀어 다리 펴서 훅 풀어 다리 빼야 돼요 다리 빼야 돼요 다리 빼야 돼 다리 빼야 돼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그 다리 죽여 다리 죽여요 다리 죽여요 기범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2분 남았다 쇼핑몰아 그ED 그러니까 택템인 줄 알고 지금 그런데 대체한 거예요 저희도 좋아 좋아 기범아 그냥 합치로 하는 거라 조심해 호흡 크게 하세요 호흡 크게 했어요 вниз에 호흡 크게 해서 괜찮아요 그럼 아까 같이 반대로 제가 한 번조기 uphill 두 대결 숨차고 호흡 크게 해서 주세요 양념치킨 지금 찍으신 분이 계세요? 네. 찍었어요? 혹시 찍으신 분이 계세요? 카슬 애플이 코리아 황태환 씨 카슬 애플이 코리아 황태환 씨 카슬 애플이 코리아 카슬 애플이 코리아 황태환 씨 네. 여기 계셔도 돼요? 한 분 누구예요? 김연어 씨 김연어 씨 두 번 네 김연어 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확실하게 그렇지! 야 상대 급하니까 확 들어올거야 조심해 김기범 화이팅! 화이팅! 그렇지! 긴장 꾸지마 긴장 꾸지마 누군가 승리 미련해야 돼 가리 내려가 가리 내려가라고 오른손 아직 가야 돼 훅 뚫어 훅 뚫어 왼쪽으로 넘겨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다리 내려와 들어올래 한 번 더 가자 그렇지! 오케이 좋아 나이스야 점수 들어왔어 왼쪽으로 꽁 누르세요 왼쪽으로 꽁 누르세요 왼쪽으로 꽁 누르세요 왼쪽으로 꽁 누르세요 허리 뜨게 허리 뜨게 로우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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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방이 오빠 잘하네요 점수 들어왔어 점수 들어왔어 1분에 1면 다리 빼세요 다리 빼세요 야 드라이크 할라는데 드라이크 스트라이크 조심해 삼각 조심해 삼각 조심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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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해 다시 빨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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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4대0이다 4대0 니가 이기고 있어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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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클 하고싶은거 해봐 태클 하고싶은거 해봐 30초 20초 20초 10초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머리 주세요 태클 하고싶은거 해봐 괜찮아 괜찮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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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그렇지 3 3 5 6